또 버스 왓타임 기주 고추밭에 워타임 기주 고추밭에 무슨 뜻이죠 10시에 자라 봤나요 기주 고 기주 슬립 안되고 워타임 기주 고르바 아 웬투밭 어라운드 원의 앤 1시 쯤에 자라 봤어요 있었구요 아 웰시 입에 워크스 아 웰시 입에 워크스 까지 한번 볼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찍어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아브리 웨이렌 씨 하면 지켜볼 거예요 나의 웨이렌 씨 제 요거 어려운가요 둘 중에 하나만 잡아드릴까 아시 입에 워스 일단 얘가 좀 더 어려우니까 그래도 공부하시길 바래요 아브리 웨이렌 씨 하면 지켜봅시다 암브리 웨이렌 씨 하면 지켜봅시다 가 됩니다 암 루링 포 유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미라클 모닝 뭐 이런걸 생각하고 해줬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있었구요 지원 I couldn't help but by them I couldn't help but by them 무슨 뜻이었죠 살 수밖에 없었다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그런 표현 있잖아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 이런 느낌 안 할 수 없었다 I couldn't help but 다음 시간에 연습 좀 더 해볼게요 who did you go there with 누구랑 같이 갔나요 what a shame 안타깝네요 진짜 우리 아들 데려가면 참 좋아했을 텐데 tomorrow my mother is coming to Seoul 내일 엄마가 서울로 오셔요 저는 you must be excited 너무 기다려 주시겠네요 너무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must be excited next I hope 이건 빼고 갈게요 how long have you lived in Seoul 서울에 산지 얼마나 되셨나요 I've lived in Seoul for three years 서울에 산지 3년 됐어요 my older sister and I enjoyed a staycation at a hotel 언니와 호캉스를 즐겼어요 she has a lot on her mind these days 그녀는 요즘 걱정이 많아요 it was worth it 이거는 빼고 갈게요 이것도 사실 하나만 가볍죠 걱정이 많아요 I have a lot on my mind 이렇게 외워서 쓰실 수 있는 표현이요 이거 빼고 갈게요 you must have had a good time and 좋은 시간 보내셨겠네요 I didn't have enough time to enjoy the meal 식사를 즐길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표현이 있었죠 I will treat you to lunch this time 이번에는 제가 점심을 대접할게요 I will treat you to lunch 제가 살게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She is self disciplined 무슨 뜻이었죠? 자기 관리가 잘 돼요 I'm easy going 그녀는 태평해요 She is tense 그녀는 약간 항상 긴장해 있고 약간 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정신 빠싹 차리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힘드시겠죠? okay don't be silly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okay 더 하고 싶은데 there is a good there is a good reason for that 무슨 뜻이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이거 몇 개를 조금 빼줄게요 이거는 빼고 갈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So what do you remember from today's class? 어떤 표현을 좀 남으셨을까요? 어떤 표현을 좀 남으셨을까요? Enjoy the meal Enjoy the meal What finder?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기억나십니까? My sister has a lot on her mind Okay great job everyone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Okay good job Good job Good job